이 쪽으로는 갈 길이 없고 오 야 미안해 여기 까지 들어가면 끝나는건가? 아니 오케이 깼어 요것만 터뜨리면 되는거구만 딱 죽으면서 끝났네요 죽으면서 코만도에 장렬한 희생을 잃지않겠다 파란 무공운장을 수여해야겠구만 진짜 힘들겠군 미션식스도 깼죠 결국은 넘어갑시다 이거 생각보다 금방 깨겠는데? 오 카카오가 드디어 엄청나게 많이 점령을 했네요 넥스트 미션 넥스트 미션 여기로 넘어가야돼 이번엔 중앙을 갔다가 내가 다시 먹어치워야되나보네요 파란 무공운장이요 파란 무공운장이요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친구들 자꾸 왜 힘든 미션만 시키는거야 나도 그냥 좀 자원 좀 캐가지고 탱크 좀 몰아가지고 그니까요 일본어여으면 제가 유차하게 번역해드렸을텐데 네 영어여가지고 제발 나한테 건물을 좀 줘 이런거 말고 건물 어 야오 잠깐만 다 타버렸어 어떡해 그럼 가원이 가까이 있는곳을 알아내야되는데 아픔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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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집중하는 표정이 너무 좋다구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자원이 어딘지 알아야지 자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배치를 해야겠죠? Yes Sir 아픔에너 이 게임 거의 25년이 넘었을텐데 어찌된게 캠페인에 나오는 미군의 멘이 하이바보다 좋아보이냐 25년까지는 안됐고 이게 95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한 22년? 22년 23년 정도 됐네요 25년 거의 비슷하네 얼추 비슷하네 하이바보다 좋아보인다고요? 요즘엔 또 좋은거 보급해 주지 않나? 밀어버려 그냥 좋아보이는게 아니라 좋을 것 같다고요? 여기다 펴 목표냐? 이쯤에다 펴줄게요 한글더빙된거는 이제 다른 시리즈인 것 같아요 시리즈가 빠르게 풍뎅이 만들어줍시다 풍뎅이 만들어가지고 광물 캐주고 그 광물을 바탕으로 탱크 좀 만들어가지고 쳐들어갈게요 나도 드디어 땅크 뽑을 수 있겠다 제발 아 왜 이렇게 되는거야 여기다가 딱 지울 수 있어야 되는데 한칸 밑에다 내려서 지을걸 일단 배럭부터 지어줄게요 와 바주카 바주카도 있네 바주카 병사도 있네 일단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보병부터 일단 좀 뽑아줄게요 목 단련용이예요 하이바가 그런거였어? 예예예예예예예예예 빌딩 유닛 레디 빌딩 어 망루도 생겼어 좋아 망루도 생겼어 일단은 일단은 이거 뭐냐 지도부터 밝혀줄게요 지도부터 밝혀줍시다 빌딩 빌딩 어디서 돼지소리가 나지 네? 너무하시네 진짜 라인맨님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또 공격적으로 또 바뀌셨네 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바뀌셨는데 도구다 에잇 직쇼 고르세 고르세 어딜 치는거야 이거 아 진짜요? 일단 1700원 있는데 1700원 있는데 타워부터 하나 지워줄게요 타워를 하나 지워가지고 여기 위쪽에서 오는 녀석들 방어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 꼭 딱 붙여가지고 지워야 되네? 이쯤에다 진짜 이걸 더 지어줘야 되나? 파워 이거 3까지 할 거냐고요? 생각해 보고요 3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바라신다면 못할 것도 없죠 뭐야 내 땅크 하나 어디 갔어? 아 모래벽을 깔아가지고 위치 조정 가능하다고요? 감사합니다 모래벽 자원도 더 모을 수 있게 이걸 설치를 해줄게요 이게 자원 모으는 자원 창고 같은 거여가지고 자 이제 땅크 기지를 만들어 어 땅크 뽑는 걸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땅크 뽑는 거 근데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네 여기에 너무 구작이라 모래 방어벽도 없어 일단 땅크 뽑을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뭐냐 벌처 하나 뽑아가지고 벌처로 갔다가 정찰 좀 해줄게요 벌처로 갔다가 정찰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병으로는 정찰이 안 되거든요 해봤는데 보병으로는 정찰이 시야가 너무 좁아가지고 정찰이 안 돼요 이거 거대 개미랑 공룡 나오는 미션도 있지 않았나?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시리즈인 것 같은데요 뭔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 공룡 나오는 미션은 여기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거대 개미가 나오는지 까지는 모르겠네 뀨기 까지 뀨기 까지 뀨기 까지 뀨기 까지 뀨기 까지 에세가 서류가 뀨기 까지 뀨기 까지 송둑 그리고 와아~! 땡크 좋아 땡크 800원이나 하네? 그룹도 있어 발표 일단은 네 요거 차부터 하나 뽑아가지고 차로 갔다가 좀 돌아다녀 볼게요 아 레덜넛이 개미에요 어 여기도 자원 일단 자원 있는데 하나 발견을 했네요 어? 근데 저쪽에 적이 좀 많은데? 다 캤어 어떡해. 더 이상 캘 곳이 없어. 여기 땡크로라도 전차를 해야지. 이거 어디 가는 거냐 너. 예. 아 밀고 가 밀고 가. 저 위에 까지 캐 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죠? KK 엔드도 재밌다고요? KK 엔드도... KK 엔드도 제가 안 해봤어요. moving out reporting yes sir yes sir right away sir not a problem reporting affirmative yes sir ready and waiting you got it waiting door acknowledged yes sir acknowledge affirmation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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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있지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렇게 밀어주고요 건물 해체 없냐고요? 건물 해체하면은 다시 다시 지을 수 있나? 근데 이거 판매하면은 판매하면은 저쪽을 다시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 또 안 뜯어보는데 돈도 없는데 망했네 빌딩 아 밀어봐 휴렛 ready 밀어봐 밀어봐 인스텍션 complet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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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어떻게든 지켰네요 일단 어떻게든 지켰고 세이브 시키고 난 다음에 한번 팔아볼게요 세이브 하고 난 다음에 세이브 하고 난 다음에 팔면은 팔면은 안 팔리는데? 네 자 팔면 이렇게 되죠? 팔면은 영원히 사라져요 팔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 팔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 여기서 계속 캐야 될것 같습니다 자원을 캐가지고 자원을 캐가지고 병력을 뽑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수리는 어떻게 하지? 수리를 좀 하고 싶은데 리페어는 수리하는 거예요 그냥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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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레드월러 떼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는? 그냥 병력으로 돼버리는데? 맵은 뭐냐고요? 그냥 이렇게 맵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스! 아퍼맛!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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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황이 많이 안좋은데요? 저게 계속 오네? 돈도 없는데 큰일났네 괜히 팩토리를 두개나 지었나? 여기서도 오는데? 죽어라! 리스타트 해가지고 위에다가 짚는게 답일까요? 생산건물 두개 짚는거는 cnc3부터 의미가 있다고요? 여기서도 빨리 두개 지으면 빨리빨리 뽑아요 리스타트 합시다 이거는 안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위로 좀 더 올라가야될거 같아요 위로 좀 더 올라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너무 자원이 적어 여기 자원이 너무 좋아 잠깐만 잠시만 아 왜왜왜 왜 안미는거야? 믿어 버려야지 역시 탱크는 연합군 쪽이 훨씬 세네 아까 장갑차 아니였어요? 소비가 아니고 탱크는 못 지구시키겠지? 탱크보다 이게 더 쎄네 집 만드는 차가 더 쎄네요 탱크도 미는 유닛 있다고요? 대 개요 뭐야 태네들 태네도 인사한대로 가네 일단 여기다가 지어줄까요? 안 돼! 터진다! 어! 다 밀었어! 오케오케오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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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이렇게 짓는 속도가 느리지? 잠깐만! 왜이렇게 짓는 속도가 느리지? 건물이 폭파되기 직전이면 짓는 속도가 느려지나보네 Uk leoo Kriegle타워 건물 짓는 속도가 느려지네 미 Wisconsin 다시 아, 전력 생산 있는 건물은 내구도에 따라 전력 생산이 다르다고요? 어떻게든 그러면은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난 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난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을 다 뚫고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잃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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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쯤에다가 지으라고요? 아니 여기 옆에도 있어요 옆에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려 놓은 이유가 옆에도 있습니다 옆에도 중간쯤에다가 지으라고요? 그쪽으로 지으라고요? 그쪽으로 지으라고요? 중간쯤에다가 지으라고요? 미뤄버려 미뤄버려 힐을 어떻게 채워요? 힐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엔지니어 건물 들어가면 수리하는 거였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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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유닛이요 유닛 유닛 수리 유닛 수리 유닛 수리 배치고프트 공격 유닛 수리 공격 유닛 수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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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죽여 놈들은 죽여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 아 진짜요? 현재에도 최강탱크에요 저게 25년전 탱크가 아직도 최강탱크야? 유닛 레디 일단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이 뭐냐 수류탄 병으로 갖다가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방어타워 지우라고요? 알겠습니다 방어타워도 지울게요 저거 왠지 건드리면 적들 다 올 것 같거든요 이거 터렛 건드리면은 적 다 올 것 같으니까 일단 도망갑시다 일단 건드리지 맙시다 좋을 것 같았어 리페어 해주고요 요즘 탱크나 하늘도 날아다닌다고요? 설마요 요즘 탱크가 무슨 하늘을 날아다녀? 아 부서졌네 탱크 내 땅크 부서졌어 일단 이렇게 터렛 어 뭐냐 터렛 두개 어 뭐냐 타워 두개 지워줍시다 타워 두개 지워줍시다 와가지고 정드사 한개 더 제거라고요? 정드사 한개 더 뺏어 내 맘차 어디갔어? 아 내 맘차 어디갔어? 내 맘차 어디갔어? 와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는데 맘차를 터뜨리네 진짜 이거 진짜 욕나온다 진짜 근데 이런식으로 잔인하게 만들 수가 있지? 왜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거에요?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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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빨리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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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졌어! 오 괜찮아 괜찮아 일단 이거 만들어줘 밥차 빨리 만들어줍시다 얘네들로 충분히 방어돼 밥차 안터지게 조심합시다 밥차 안터지게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냐 여기 이 부분 빨리 캐가지고 이 부분부터 빨리 캐가지고 이걸 해줘야겠다 이게 뭐냐 지도 보이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파워 지어주고 여기 캐 여기 여기 바보야 여기 캐라고 이번엔 밥차를 항상 주의를 해줄게요 아 잘 캔다 잘 먹고 잘 키고 있죠 잘 먹고 잘 키고 있죠 못 죽여 너희도 왜이렇게 못죽이니? 파워 두개 지어줄게요 파워 두개 지어주고 준비되요 유닛 레디 광물 지나야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코만도스에서는 수류탄 하나로도 그냥 터뜨려 버리는데 탱크 여기서는 못 터뜨리나보네 이걸로 방어해 이걸로 방어해 네 요거 요거 독에 죽어버리죠 여기 지나가면 안 돼요 원래는 일단은 밥차 지키기 위해서 이 앞을 막아줍시다 요 밑에서 온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밥차 터트린 것 같거든요? 빌딩 빌딩 유닛 레디 뭐야 이거 타워 사거리보다 멀리서 쏘아? 진짜로 재행명 스탄 창조 한참 대체 터뜨려 전시 얘네들이 죽이는 거였어? 비열한 놈들 숨어 있었다니 저런데 숨어 있었어요 저런 빨치산 놈들 저런 빨치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거야 이거 이거 두 개 지으라는 얘기죠? 정재수 이거 여기도 있을 텐데 분명히 일단 돈 모이면 하나 더 지워주도록 할게요 돈 모이면은 없나?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 빌딩 팩토리를 지어가지고 팩토리를 지어가지고 밥차를 하나 더 만들어줍시다 그래가지고 이 한 정재소에 밥차 두 개가 왔다갔다하게 네 요렇게 해놓을게요 그 전에 일단은 이거부터 지도부터 좀 밝혀놓자 아 아 아 스태어버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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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서 캐면 되잖아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캘려고 하죠? 이 친구는? 앞에 있는 것부터 땡겨 땡겼어 내가 밥 어? 밥까지 다 먹여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진짜 너무 가난하다 근데 가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니까 내 지킬 힘이 없어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돈이 모여야지 뭘 하던지 아는데 이거 돈이 모이질 않으니까 내가 뭐 할게 없네 지금 경찰이나 가볼까? 아니야 저거 유닛 모델했던 사람들은 요즘 뭐하고 살까? 다 할아버지 되지 않으셨을까요? 다 할아버지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캠 앞에서 혼자 얘기하나? 할아버지 돼가지고 노후 생활을 잘 보내고 계시겠죠 내가 이런데도 나왔었어 하면서 허허허허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 돈이 부족하군 어? 밥들이 좀 많이 오는데? 어? 쟤네들 안 움직이네? 오케이 잘 죽였어 뭐야 밥은 먹고 게임하니 형 걱정된다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주타 잉큰 같은 네 네? 왜 이런 토사물 게임 같은 걸 하냐고요? 토사물 아닌데? 이 게임인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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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됐다! 드디어 팩토리 만들 수 있다! 휴 팩토리를 갖다가 팩토리를 지을만한 곳이 별로 없네 여기다 지워야 될까? 타워 일단 지워둬가지고 네 좋긴 한데 팩토리를 지을 공간이 아 여깄다 여기 나온다 뉴 컨스트럭션 옵션 팩토리 지을 수 있죠 박차 하나 더 뽑아줄게요 1400원이야? 저렇게 비싸네 미션이 갑자기 확 어려워졌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조금 플레이하면은 네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미션이 확 어려워졌어요 이거 진짜 타워로 버텨야 돼 이 쪽으론 저기 안오네 이 쪽으론 적이 안오네 밑으로 내려가볼까? 여기는 광물이 몇 개 없죠? 아까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서 시작했다가 망해가지고 요 위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이 정해부대들은 맵을 밝히면서 나오는 빨갱이들을 전부 잡아주면서 숭고한 희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치르도록 할게요 일단 요쪽에는 길 없지 여러분들 다 오늘 또 누가 신고했어 로저 잊은 컨스트룩션 컴플리트 저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봐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봐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봐요 로저 정말 무섭습니다 원한이 아니라 게임 문제라고 생각 안해봤니? 네 오 이거 위험했네 왕호방에서 인사를 빨출하는거 아니었냐구요? 아닌데요? 타워로 하나 더 만들어줍시다 타워 하나 더 지어줄게요 리페어 해주고 타워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아니 이 자식들이 오 타워 터진다 소리가 이 자식들아 그니까요 와 이거 타워 없으면은 진짜 힘들겠는데 야 그래도 수류탄 병이 애네브 바주카보다 세다 사람 잡을 때는 바주카보다는 네 수류탄이 훨씬 좋네요 와 아 이거 근데 도대체 언제 모아가지고 언제 쳐들어가 와 진짜 답도 없다 이거 상황이 지금 상황이 진짜 답이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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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스 버전이 걸려 이거 도스인가 윈도우 버전 아닐 걸려 이거 윈도우 95 버전은 해상도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또 네 진짜 캐릭터들이 개미 눈물만큼 네 조그맣게 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윈도우 95으로 할걸 그랬나? 윈도우 95 버전으로 할걸 그랬나? 땅크들 모아줍시다 땅크하고 보병들 섞어가지고 싸워줄게요 땅크하고 보병 아 땅크하고 수류탄 병들 섞어서 싸워줍시다 뺨탈 그러세 그러세 달려주지마 그네 부셔버려 여기 적 있는덴가? 아퍼미티브 로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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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가 저기 있는데 갔네요 일단 뚫기 전에 딴 데 들어 빌딩 아퍼미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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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도 죽이는 와무의 지휘능력 에? 아군 안죽였는데요? 설마 아까전에 여기 터트리다가 폭사로 죽은 애 말씀하시는거에요? 내가 잘못했거든 얘들아 너는 영웅이 될 수 있어! 그래 빨갱이들 조금이라도 자꾸 죽어라 오케이 좋아 좋아 이런 내 전사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은거죠 좋아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주 밝아 아직도 저렇게 내 도구를 위해 도구를 위해 싸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쁘네요 우와 이제 이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싸워줍시다 이제 이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싸워줘야겠다 이제 이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싸워줘야겠다 예비군 예비군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고기 고기 방패 되는거라고요? 디웅 근데 그래도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는거 명예롭게 전사하는 겁니다 기쁘지 않나요? 아닌가?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네 여자친구와 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뭐하냐 군대 갔다오고 나서도 그 말이 나오면 인정합니다 네? 네 나의 고병들 더 뽑아 내가 희생해서 죽음으로써 수많은 파스들이 살 거 생각하면 헛된 죽음이라고요? 헛 아니 0000님은 파스 아니세요? 와 파스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거죠 저는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여러분들 지키러 가는거다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여러분들 지키러 가는거다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이분들 희생정신이 비족하시네 이래가지고 나라 어떻게 지킬려고 나라의 미래가 이거 좀 불안한데 약간 불안한데 이거 약간 불안한데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려보이고 네 감동받으셨죠? 군대 말뚝박으면 되겠네 아니요 그건 좀 말... 말뚝박는건 좀 그러네요 네 됐다 모을만큼 모았어 한번 돌격해볼까요 이제 이 정도 병력이면 이기겠지? 이 정도 병력이면 이길 수 있을거 같아요 한번 쳐들어 가봅시다 땅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대 세이브하고 가자 말갱이들 척살 시작이다 죽여 죽여! 으어어엉 야 이거 깔아뭉기려고 하네 이 치사의 녀석 이오어어어 대협망덕화잉들 보소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거지? 전투할 때 이렇게 그거지? 렉이 심하게 걸리는거지? 느려지는게 엄청 심한데요? 상당히 많이 느려지는데? 얘들아 빨리 가서 싸워봐 탱크 이러면 큰일난다 탱크는 일치 마이차 좌우 우승 아 작전상 호텔을 하긴 했는데 다시 들어가면 되죠 조금 더 애들 보충해가지고 들어가주도록 합시다 조금 더 애들 보충해가지고 보병을 좀 보충하자 포병이랑 보병같은 애들을 좀 보충을 해줘야될거같아요 탱크는 지금 많아가지고 상관없는데 보병이랑 포병이 좀 부족한거같아요 얘들아 돌격해 포병이 좀 부족한거같아요 얘들아 싸워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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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위ch Tier 어 땅크가 많으니까 이기는구만 어구 탱크가 최고네요 지금 보니깐 야 야 밥차 죽여 야 밥차 밥차 온다 밥차 온다 야야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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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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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차 터트리구요 자원을 끊는게 가장 중요하죠 자원 끊어주고 끊어주고 아니 다시 만들었어 일단 생산건물 파괴 시켰죠 생산건물 파괴 시켰으니깐 요거 잡아주세요 됐다 이긴거 같다 근데 이긴거 같애요 네 지금 커맨드앤컴커 골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랑님 아 이 자식들 다 떨어졌네 식량 다 떨어졌어 불 안들어온거 봐 저거 못잡냐 이거 목표가 뭐죠? 적 전멸이에요 적 전멸 빨갱이들은 그니까 세력이 두 세력이 있는데 GDI랑 그리고 NOM인가? 그 두 세력이 있는데 그 두 세력이 이제 가상 2차대전을 벌인다는 스토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가상 2차대전을 벌인다는 스토리로 알고 있는데 GDI 얘네가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애들이 연합군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빨갱이네들이 소련이었나? 그랬을거에요 아 NOD인가 NOD?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쟁하는거에요 저는 빨갱이가 아니니까 네 노란 카카오로 선택을 했습니다 카카오로 플레이하고 어 핫파워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GDI 올클리어인가요? 올클리어해야죠 올클리어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거 없나? 근데 왜이렇게 느려지는거지? 오 여기 저깄다 생산건물도 여기 다 있네요 생산건물도 여기 다 있네요 생산건물도 여기 다 있네요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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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날면 느려지는거 말고 렉걸리는거요 렉걸리는거 빌딩 빌딩 브금이 좀 작아가지고 잘 안들린네 네 맘모스키 탱크는 아직 안나왔어요 그 코만도 한번 나왔구요 코만도 한번 나와가지고 그 여기다가 잠입시키는데 성공했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요 적들 어디에 있길래 여기도 적이 있나보네? 이쪽에도? 네 도스 버전의 해상도가 좀 낮아요 얘네들 어디서 오는거야? 건물 다 파괴하러 갑시다 요 밑에도 있는거 같은데 건물이 건물 다 파괴하러 갈게요 건물 다 파괴하러 갈게요 저 어딘가? 잘 싸우고 있길래 요 안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아 여기 여기가 캐는 얘네가 자원 캐는 곳이 여기였구나 밥 차러 씨를 네 진짜 씨를 안해 아 아 맵을 짱